할렐루야! 5월에 꽃피는 달을 맞이해서 우리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갔고 2년 2개월간의 시간도 참 어렵게 지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세상에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월 첫 주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참 어린 아이의 중요성 어찌 보면 최근에야 발견된 개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을 보면 존귀여기는 때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아이들이 이리저리 가면 애들은 가라 이게 너무 쉬운 쉽게 나온 얘기였어요 어릴 때도 우리가 존중받는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아이들은 가장 소중한 존재로 또 가정 내에서 지나치게 위안받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쨌든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옛날 어린아이의 가치를 아예 치지 않던 당시에 아이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존중하셨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접하시는 정말 시대를 한참이나 앞서신 분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시대의 표준이 되어야 마땅하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중에서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어른과 아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특별히 천국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의 질문이 나오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뜬금없이 나오는 질문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질문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 제자들은 제자들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한 질문입니다 제자들의 기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권력의 최정점에 이르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예수님은 그 최상층부에 위치하신 분이다 정치적 메시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고생을 했던 우리에게 떨어지는 몫은 어디냐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그걸 생각했어요 당시 제자들 간에 서로 견제하고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상황이 종종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7장에서는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크게 칭찬을 받아요 아 베드로가 합장섰구나 변화산에 오르신 장면이 있습니다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측근으로 같이 가요 저 세 사람이 앞섰나? 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논쟁을 벌이는 거죠 참 그런 걸 보면 마음속으로는 예수님께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 더 깊은 심 중에는 우리의 위치는 어디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이미 그들 사이에서 논공행상을 시작한 겁니다 참 어른들이 하는 일을 보면 좀 유치하지만 제자들이 하는 일과 비슷하잖아요 누가 크냐 누가 더 서열이 위냐 이걸 따지잖아요 좋은 일만 벌어지면요 누가 잘했나를 싸움합니다 누구의 공이다 나쁜 일이 벌어지면요 이건 누구의 책임이다 희생양 찾기 힘씁니다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데 쳐라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관심사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실물 교훈을 보여주시는데 한 아이를 불러 세우십니다 18장 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에 보면 그렇게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전시로 너에게 이뤄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를 세우고서 그 아이를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킨다는 말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사는 겁니다 행동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누가 크냐라는 것을 질문할 때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교만함 남보다 더 위가 되려는 마음 내가 더 낫지요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마음을 돌이켰을 때 그들이 가는 길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겸손의 샘플입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본질상 연약해요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의지하기를 즐겨합니다 문제만 있으면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울면서 누군가를 찾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어른을 찾습니다 자기 입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늘 그 즉시 깨닫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찾듯이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의 깊이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약해 유치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작은 일조차도 내 생각대로 해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인정할 때 그 사람을 오히려 성숙한 존재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이들은요 자신을 압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지나치게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은 약한 걸 알아요 이게 아이의 믿음입니다 가르침에 대해서도요 그것을 의심하고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렇겠지 하고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이 말씀은 유치해져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그 장점들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자기가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는 그 마음 또 무언가 가르침이 있을 때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려는 그 자세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어지고 어느 순간 스스로 교만해질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해온 경험 내가 성공한 방법 내가 채득한 것만이 최고인 줄 알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 교만에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겸손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를 오히려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천국생활의 핵심입니다 바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건데 18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은 공적을 인정받기 원했습니다 서열을 매겨서 앞에 서는 것이 성공이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상의 기준인 능력과 처세 서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겸손한 자가 있는 곳이에요 낮추다의 원어는 뭐냐면요 누르다, 아래로 이끌다, 굴욕을 주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비하, 자기 굴복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어린아이와 자세이고 그것이 천국 백성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베드로 조서 5장 6절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냥 낮추고 비하하고 열등감과 이런 거에 쌓이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아래에서 겸손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중해야 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자세를 내재화시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내재화된 사람은요 어린아이처럼 낮춘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처럼 낮아졌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어린아이를 대할 때 약한 자를 대할 때의 태도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자 여기서 어린아이는 연령상의 나이가 적은 아이만을 뜻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얼뜻 보면 어린아이인데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신분의 고아를 막론하고 낮은 자 우리 가운데 약한 자를 통직하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대접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충분히 주님의 뜻대로 낮아질 때의 상태입니다 나보다 신분이 아랍니다 별로 대접해 줄 것 같지 않아요 별로 그 사람에게서 유익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선대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인 여겨도 그에게서 어떤 문제도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냥 하대하듯이 대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잘 진심으로 섬기면요 그 사람은 자아를 정복한 거예요 자아를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소중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곳에서 크게 영격이 맞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천국의 원리거든요 어린아이를 약한 자를 대접하는 것 그들에게서 받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세상은 기부앤테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주면 받는 거지 내가 대접해 주면 나도 대접을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접받을 것 돌려받을 것이 예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고 섬기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돌려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갚아주는 것과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것이 몇 배나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요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약하고 부족한 교회들 힘든 교회들을 섬기기도 하고 교단적으로도 참 자립하기도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고 후원하고 그런 일을 2년 동안 계속했어요 교회들이 복받는 원리를 압니다 큰 교회 잘해주면요 나중에 우리 교회를 있을 때 도와준다니까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요 그렇지 못해요 그럼에도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연약한 사람, 갚을 것 없는 사람,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을 마음을 다해 섬깁니다 하나님 대신 갚아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거나 문제 생기는 것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18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은이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이 목에 달려서 빠트려 죽는 게 낫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연자맷돌은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 아니에요 짐승을 통해서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의 형벌 중에서 시체조차도 벌을 내리는 중범죄가 그거였어요 죽인 다음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라 죽은 이후에도 빛을 못 보게 만드는 최악의 형벌이었죠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모로 주변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거나 업신여기거나 하차격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 내어버려야 될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손과 발로 딴 사람은 업신여깁니다 눈으로서 그 눈빛으로 다른 사람을 깔봅니다 말로서 다른 사람을 하차격이면 업신여깁니다 이 모든 것은 징벌의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인간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뿌리 깊은 죄의 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한 자에 대해서 부자비하게 대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의 죄악된 심성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버려야 됩니다 집에서 가장 약한 자가 누굽니까 아마 아직도 자녀들이 약자예요 자녀들을 더 세심하게 돌아보아주고 섬겨주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요새 가정에서 약자가 노인분들이 약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눈치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하게 대해주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직장에서 누가 약자입니까 부하 직원들 하급 직원들 여러분 단기적으로 계약해서 온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잘 섬겨주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보다 더 약자가 있어요 거래처 직원들 갑을 관계 때문에 눈치 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을 존경하게 섬겨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존경하게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동네에서 약자는요 새로 이사 온 사람이에요 어디 뭐가 있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지 몰라요 잘 안내해 줘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약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 오시면 새가족은 약자입니다 화장실이 어딘지도 몰라요 여러분 잘 섬겨주실 때 주님께서 그 작은 일을 기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어린 아이는 누군가 우리 주의 약자는 누군가 늘 살피며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즉시로 보고를 받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 10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천사에 대한 얘기가 가끔 성경에 나오는데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아버지를 뵙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 영적인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돕는 과거 수호천사의 개념을 얘기했는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없인 여기면 그의 교만이 하나님께 그대로 보고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그가 섬기고 사랑해 줄 때 그가 베푼는 섬김과 사랑과 고마움이 하나님께로 그대로 보고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될 때에 그의 작은 섬김과 사랑이 매일매일 보고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이 천사의 존재를 우리는 늘 인식해야 돼요 천사들은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라와 교회와 개인 모두 천사의 보호와 살핀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어떻습니까? 단일에서 12장 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런 계곡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랄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보면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라를 수호하는 큰 천사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천사를 보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가 주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스리며 하나님께 통치하실 때 사용하시는 천사도 있습니다 게시록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기서 보면은요 일곱 교회의 사자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 이 사자란 말과 천사란 말이 호환됩니다 그대로 바꿔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 지극히 연약한 교회들 그 교회도 안타까이 여기며 중부하는 돕는 천사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수리를 도와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매만져 줄 때에 여러분 그 교회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 쓸 것도 없는데 다른 교회를 도와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연약한 교회를 도와줄 때 하나님 우리 교회 크게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4등전 12장 15제로 보면요 교회가 기도할 때에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킨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릴 때에 그의 천사라 아닙니다 그의 천사가 아니라 베드로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베드로를 꺼내주어서 천사가 사라지고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 개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천사가 가서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지극히 연약한 자 하찮아 보이는 자 무시해도 될 것처럼 보이는 사람 연약한 아이 이 아이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작은 자를 섬기며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늘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큰 것을 가지고 우리의 무게를 채지 않습니다 늘 작은 것 작은 자 작은 자를 향하는 마음 이것을 달아보십니다 누가 보면 19장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누굽니까 연약한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 다해 섬겨져야 되는 존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볼 때에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로 여깄질 줄 믿습니다 때가 되어 높이시며 큰 것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땅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작은 아이 사랑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큰 일도 넉넉히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오늘도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많은 사랑이라가 아니라 거기서 시작되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약한 자들 어려움 당하는 자들 돌볼 것 없는 사람들 우리가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그네 가운데 이런 주님의 귀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